코웨이 아이콘 정수기다 아이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할 멤버는? 아래! 안돼! 어려울 것 같은데 빼고 넣고 끝 쉬운데? 아이콘이잖아 뭐야? 정수기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 어때? 시원하네 원터치 교체로 관리를 손쉽게 스마트한 AI 진단까지 이래서 BTS는 코웨이!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코웨이 어서와 뭐하고 있었어? 커피머신 새로 샀어? 이거 정수기야 정수기 어? 정수기가 이렇게 작고 이쁘다고? 근데 이거 켜져 있는 거 맞아? 너무 조용해서 모르겠지? 주방을 여유롭게 하는 작아진 크기에 정수기 최초 인증받은 조용함까지 이래서 BTS는 코웨이!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코웨이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